아아 아아 고통마 제모 친구야 다음 촬영 중 여러분들 큰 박수 사라영 씨 모시겠습니다 아니 저기요 이건 아니잖아요 저 경로잔치에 꽃미남 밴드 공연이 말이 돼요? 뭐 어르신들은 꽃미남과 함께하면 안 되나요? 해충들 하시고 얼마나 좋아 지금?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저희 콘셉트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저희 트로트 가수 공연이랑 저희랑 콘셉트가 완전 다르잖아요 우리가 문화에 기여하는 인재들인데 그런 편견은 노노노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공연 참신하고 따뜻 보컬 사인 좀 받아도 되죠? 심으러 보니까 훨씬 낫네 내가 얘기했었나? 저런 스타일 나한테 꽂힌다고 탁 탁 탁 커헿 탁